아이바네즈 32인치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윗채씨와 함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바로 미디엄 스케일의 베이스 네 아이바네즈의 SR-MD-200 입니다 네 저희가 그 SR 시리즈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꽤 오랫동안 밀었었는데 SR이 그만큼 가성비가 워낙에 좋은 기타들이 많았을 뿐더러 그게 단순히 싼 모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싼 모델에서부터 아주 비싼 고가의 모델까지 정말 촘촘하게 박혀있었잖아요 라인업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사기에 굉장히 좋은 라인이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영역대에 있든지 간에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시리즈가 SR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SR-Major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SR-Major 시리즈 미디엄 스케일로 나와서 기존의 기본 SR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연주감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PJ 구성에다가 있을 기능 다 있고 EQ까지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약간 좀 기능 많은 다기능 베이스를 처음으로 쳐보시는 분들이 입문하기에도 좋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랑 미니어처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SR 시리즈를 다양하게 보셨지만 입문을 하면서 나한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기존 SR보다 이게 훨씬 더 접근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오래 쓸 기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근데 이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입문용으로는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기조를 한번 볼게요 SR 시리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연주의 즐거움을 불어넣어 줄 악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원래 그 34인치로 나오잖아요 864mm 스케일로 나오는데 얘는 32인치 미디엄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864mm가 아니고 812mm 약 5cm 정도가 더 짧은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투 밴드 EQ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톤 메이킹도 또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아주 좋죠 38만 9천원 이거 뭐 약간 이게 돼? 라는 느낌의 가격이 늘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충격적인 가성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8cm 무게는 3.44kg 구요 두께는 37 플러스 2mm 입니다 시비프레 띠 뚤레는 75mm 그리고 바디는 포플라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렉은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위에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형태에요 너트는 플라스틱 너트 38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 색상은 헤드 매칭 그리고 메이플 지판에 블랙닷 인네이가 찍혀 있습니다 305mm 지판공을 만지름 가지고 있구요 스케일 길이 812mm 32인치 미디엄 스케일 입니다 프레스는 22 미디엄 프레스 이구요 넥과 브릿지에 각각 다이나믹 P, 다이나믹 J 이렇게 P, J 세팅으로 픽업이 구성되어 있구요 원 볼륨 원 밸런서 원 베이스 부스트 컷 원 트래블 컷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밴드 이퀄라이저죠 브릿지는 B10 브릿지 네 이렇게 스펙이 확실히 좀 단촐하고 깔끔하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그런 노력들이 엿보이는 스펙 구성이었습니다 자 지금 색상은 두개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색상은 CAM 캔디 애플 매트 아 매트 캔디 애플 매트라는 매트 그러네요 광이 저거죠 그 광이 없는 반광 네 캔디 애플 매트 그리고 블랙 플랫 이라는 BKF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EQ는 중립이 딱 걸리고요 네 그래서 중립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픽업 두개 입니다 좋네요 밸런스 또 어이가 없어지죠 자 앞 픽업이요 진짜 믿고 쓴다 믿고 써 뒤비고 입니다 하하 대단하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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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걸 뭐라 그래야 해 EQ 한번 잡아볼까 EQ 하이 하이 까꿔 로우 올려보고 이게 하이구요 이게 로우입니다 네 지금 하이 깎고 로우를 올린거죠? 네 하이 깎고 로우를 올리면 반대로 해볼게요 로우 깎고 하이 올려볼게요 네 로우 깎고 하이 올리면 아 네 인큐도 아니 폭이 진짜 다르지 그냥 딱 저기 중립중립 놓고 거기서 하이만 살짝 올려볼게요 생동감이 확 생기구요 자 그럼 다시 중립중립 놓고 로우만 살짝 올려볼게요 와 엄청 직관적으로 들어가네요 좋네 뭘 깎고 올린다기보다 둘 중에 하나를 살짝살짝 올릴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강기 한번 밟아보시죠 인토네이션도 뭐 거슬리는게 별로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약간 아이바네즈 저가 형 그 가성비 좋은 모델들 하다보면 약간 현타 온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싼 학기는 왜 비싼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거 듣고 있으면 하하하하 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하하하하 네 오늘도 가성비 깡패 하하하하 엔트리급 뭐 그냥 이거 하시면 될거같은 그런 베이스 하하하하 아니 뭐 사실 SR300 이런 모델들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이 얘도 좋고 뭐가 더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뭐 스케일이 그냥 조금 더 짧고 컴팩트 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SRMD로 가시면 되겠고 그냥 기본형에서 찾고 싶으시다 하하하하 그냥 SR300 하하하하 아니면 뭐 5현 좋다 305 뭐 그냥 네 그렇게 하는걸로 네 반주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Me 에 네 romance hung 너무 네 네 이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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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Q-times. P-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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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imes.